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법조계 그리고 정치권으로 점차 확산이 되면서 여야의 설전도 강도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지사가 국민의힘을 향해서요. 아주 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준석 국민의힘 현재 대표는 몸통은 이재명. 이재명이 다 설계하고 다 이재명이 만든 거야. 번복파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놀이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가면을 확 찍고 나니 변악도가 보입니다. 변악도가 왕이라도 됐냐 하는 이런 세상이 참 비정상적인 세상입니다. 수많은 의혹 국민의힘이 가볍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변악도 이재명 지사에게 말하겠습니다. 특검 받으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특검 명목으로 50억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이재명이 공통이다. 이재명 원내대표에게는 번복파직에 대해서 남극 쪽에 있는 섬으로 위리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자신이 대통령이 다 돼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을 때 위리한치 되기 직전이어서 가기 전에 마지막 거대 인사를 내리고 위리한치 갔다가 또 제가 빠삐형처럼 탈출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부정한 관리를 파면해 공직 업무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뜻의 봉고파직을 시키겠다라고 했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외딴 곳에 귀향을 보낸 죄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가둔다라는 뜻의 위리한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파직시키겠다.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귀향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의 입도 만만치 않게 거칠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서 가면을 확 찢어내고 나니까 변악도가 보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변악도는 춘향전에 등장하는 악덕, 사또죠. 그야말로 입의 전쟁, 말의 전쟁이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두 양측이 대결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충돌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여러 사람이 사람을 거명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이 사안에서 강하게 붙고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양측 다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고 대선에서 이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거친말이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 그런데 저는 봉고 파직뿐만 아니라 위리한치를 듣고는 대변인 입에서 나온 소린가? 이재명 지사가 저런 얘기를 정말 했을까? 깜짝 놀랐거든요. 김기현 원내대표도 나중에 빠삐용 어쩌고 했는데 처음에는 품이 있게 말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좀 솔직히 본인도 속으로 좀 섬뜩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장면이 오버랩이 되냐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에 당선되고 나서는 기자가 곤란한 질문을 하니까 인이어를 확 뽑아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어떻게 방송 중에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뭔가 좀 놀라운 면이 있었는데 이게 뭔가 본인한테 불리하거나 코너에 몰릴 때 분노 조절이 안 되나 이런 생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정말 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면 좀 언변이라든지 행동을 좀 자제를 해주셔야 국민들의 불안감도 불안감이나 의심도 좀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이다다 또 통쾌하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시니까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지사의 발언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이야기를 한 건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지사께서는 불과 2주 전까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보니까 제가 미숙한 점이 많아서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국힘 게이트라고 하지. 그거는 저는 좀 동문서답이라고 봅니다. 화천대유 사건 같은 거는 이재명 지사로서는 상당한 위기입니다.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또 국민들의 삶에 진짜 다가갈 수 있는 얘기를 꺼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냥 내가 지금까지 정말 치적인 줄 알았는데 잘못했다. 이런 건 어떻게든지 고치고 이건 부족한 부분이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최 교수님. 저도 이 내용을 다 방송에서 다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만. 이게 논란이 시작됐던 초기에 이재명 지사가 분명히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건 당군 이래 최대의 치적 사업이고 모범 사업이었다. 얘기를 한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며칠 지나서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또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성남시 당군 이래 최대 업적은 국민의힘 게이트다가 되는 거거든요. 앞뒤가 조금 안 맞습니다. 그 말을 그렇게 연결하니 그렇게 들리는 거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름이 나오기 전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 문제가 논란이 되니 화천대유가 아니죠. 대장동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위, 성남시가 5,500억이라는 돈을 민간 개발에서 먼저 가져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치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만약 국민의힘에 연루된 거나 화천대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본인에 대한 공격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 관련된 인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나니까 공격의 반격의 차원에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현재 여기에 대해서 게이트라든지 아니면 무슨 불법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개입돼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한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치적인데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이 대장동 사업에 대한 정의가 너무 바뀌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요. 아니 최대의 치적이면 이 사업 안에 잘못이 없어야죠. 그런데 수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쨌건 비정상적인 이익이 나갔고 그 이익이 나가서 지금 어떻게 돈이 흘렀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면 지금 아까 금태섭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업 자체 설계는 이렇게 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미숙했다라고 하면 넘어갈 일인데 이재명 지사는 아직도 이 사업은 잘 된 사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조금의 잘못도 없다라고만 계속 주장을 하셨다. 이재명 지사 개인의 잘못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피해야 되는데 이 지사가 왜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하나를 내주면 끝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계획으로 선을 긋는 게 아니고 싶습니다. 민간이 지금 개발 이익까지 해가지고 거의 1조 가까이 가져간 거잖아요. 그래서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게 민간이 개발 이익을 가져간 최고의 사례가 그 치적이라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이재명 지사 측은 5,500억을 한 수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한 얘기니까요. 알아서 들으셨을지라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Q&A 여기서 마무리하고 세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